오늘의 극휘 통닭쌈 고소해요 완전 쫀득쫀득해요 치즈볼당 사운드 마을 5단계를 시켰어요 엄청 무거워요 왜 맛있지? 진짜 맵다 5단계 국물 너무 매워 마라소스 맛있어요 3번 마라장고 없어요 4번 마라소스 5 5번 마른 샷 짜잔 5번 마 weakest 밀키 3번 마라소동 2번 6번 마라소동 3번스 3번스 2번 마라소동 마라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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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마라 도전 마라 로제 매운맛 떡볶이 시켰어요 맛있는 마라 맛인데 핫도그에 들어가는 햄을 넣었나봐요 핫도그에 들어가는 햄을 넣었나봐요 탕탕 캡처 마이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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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지 마요 치즈 포토가리 시즈닝 오니언크림 탕타입 솜어짝 핫도그 소스 다 부으니깐 완두도 생겼대요 흰옥 이것도 있어 어우 매워 심장도 그랬어요 찬메스 라면 몇장 핫도그 여기 위에는 불 닦았어요 얘도 통문자에요 소세지가 없어 소세지가 있어요 소세지 또 솔픽 옛날 도시락 엽떡 호 ambassador 고기 오늘은 옛날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옛날 도시락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 잘 먹겠습니다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 고마른 가스